무려 1319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된 김도현이 몰라보게 달라진 9위와 파이어볼러로 변신하며 기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김도현은 지난 17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맞선 6회 마운드에 올라와 2이닝 2피안타 2볼렛 이탈 3진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실점을 했지만 타선이 이어진 7회 곧바로 역전했고 2이닝을 막아주면서 감격의 승리를 따냈는데요. 김도현의 통산 7승째이자 시즌 첫 승이며 기아로 트레이드된 이후 첫 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 소속이던 2020년 10월 7일 현재 소속팀인 기아를 상대로 승리한 뒤 1319일 만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2019년 신인드래프트 2차 4라운드로 지명된 김도현은 지난 2022년 4월 투수 이민우와 외야수 이진영과 2대1 트레이드로 기아 유니폼을 입었고 트레이드 이후 5경기에 등판하며 평균 자책점 7.59의 성적을 남기며 그해 8월 현역으로 입대했는데요. 병역을 해결한 뒤 올해 2월 전역한 김도현은 2군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9위로 9단을 놀라게 하며 2군에서 11경기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38의 성적을 남기고 지난 3일 광주 하나전을 앞두고 1군에 콜업됐습니다. 이날 콜업과 동시에 마운드에 오른 김도현은 최고 151km의 구속을 뿌리면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1이닝 2피안타 1볼렛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복귀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후 약간의 부침을 거듭하며 지난 12일 ssg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는 4대4 동점이던 8회 최정액의 결승포를 맞는 등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교체되며 패전의 멍해를 쓰기도 했습니다. 16일 두산전에서는 1이닝 무실점으로 홀드를 기록했고 17일 경기에서는 필승조 투수들이 모두 휴식을 취하는 상황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퍼포먼스로 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레이드의 성공과 육성의 결실이 동시에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김도현이 증명하고 있는데 스포츠2i의 투구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군 입대 직전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1.9km였지만 2년이 지난 올해 김도현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7.9km를 찍고 있으며 무려 6km가 수직 상승한 것인데요. 이에 김도현은 군대에서 웨이트와 러닝을 꾸준히 했다. 제대 후 2군에서 감독님 코치님이 케어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셨고 살이 붙으면서도 근육량도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구종들이 모든 게 빨라졌다. 커브도 회전이 더 많아졌다. 체인지업도 똑같이 던지는데 직구 구속이 올라오면서 함께 괜찮아진 것 같다라면서 구속 상승의 비결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도현의 성공시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기아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일 김도현은 선두타자 김주원을 상대로 좌익수 뜬공을 유도했고 이후 도태훈을 상대로 힘으로 윽박지르며 일루수 땅볼을 유도하는 듯 했지만 이 타구가 베이스를 막고 외야로 흘렀고 김도현은 이후 소나섭에게 자전한타 최정원에게 볼렛을 허용하며 1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는데요. 묘한 타구에 억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 김도현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1사 만루에서 박건우를 상대로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1점과 아웃카운트를 교환하며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실점을 막으며 계속된 2사 1, 2루 상황에서 맞이한 데이비슨을 상대로 148km 패스트볼, 139km 슬라이더로 모두 파울을 유도했고 투스트라이크를 선점한 뒤 피하지 않고 148km 몸쪽 하이 패스트볼을 던져 허스윙 삼진을 이끌어냈습니다. 7회 말 김도현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고 선두 타자 권희동에게 스트레이트 볼렛을 내주며 패스트볼 제구가 안됐고 이후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김성욱은 희생번트 김영준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했고 2사 3루에서 대타 서우철과 풀카운트 승부를 펼치면서 126km 커브로 허스윙 삼진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날 승정고로 2연승을 달린 기아는 27승 1무 16패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켜냈습니다. 이날 패했을 경우 단독 1위에서 NC와 함께 공동 1위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김도현 역시 오랜만에 따는 본인의 승리보다 팀 승정고에 더 기뻐했습니다. 김도현이 앞으로 어떠한 활약으로 팀의 힘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